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오면 다 저마다 여러분들 준비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하는 존재니까. 민주당 정권이 오면 아니고 민주당 정권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침부터 기분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민주당 정권이 온다고 생각하시고 미래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민주당 정권이 한 번만 해먹는 것이 아니고 세세손손 해먹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은퇴생을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 3, 40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든 간에 민주당 정권이 오면이 아니고 민주당 정권이 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장기 집권할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재테크를 하시든지 투자를 하시든지 그다음에 사는 데를 옮기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하더라도 귀에 여러분들 그냥 서치듯이 그냥 먼산 보듯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이하로도 귀담아 듣지만 복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 발의를 하죠. 내친김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들은 더 힘을 내셔가지고 윤 대통령 탄핵 빼고 다 이런 국무위원들 탄핵시켜버리죠. 그러면 간단할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 여러분들 윤 대통령만 덩어로 앉아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여러분들 탄핵 발의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날 거니까 여기에 연평돈지 아니면 백년돈지 가가지고 원내대표의 추경호 씨가 더불어민주당 측에 그런 상임위원장 임명을 막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포명했지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다시 신임을 줬다 이렇게 하지만 당신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무슨 성명서를 내고 시위를 하더라도 관계없는 거다. 게임은 상당 부분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다 쇼울한 겁니다. 제가 오늘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 하니까 아침부터 언참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좋은 약이 귀에 쓰지 않습니까 입에도 쓸고 조선일보의 사슬 제목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이 오면 또 탈원전 할 거다. 카이스트 전공 지망생이 단 3명이란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현명한 겁니다. 이거는 본인의 앞날에 대한 의사결정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앞으로 어떤 전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금 젊은이들이 내린 거 아닙니까 민주당 정권이 오면 또 탈원전 한다. 제가 그냥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들 그냥 제목 바꿉니다. 민주당 정권은 온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은 오래오래오래오래 갈 것이다. 그렇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좀 언찬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이 오는 겁니다.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현명한 거죠. 민주당 정권이 오게 되면 또 탈원전 할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전공하는 사람들은 현저하게 줄어들어버린 겁니다. 과거에 27명 22명에서 3명 2명 학생들로서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내린 겁니다. 본인의 앞날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자산을 운영하시거나 재택을 하시거나 직업과 관련된 여러분들 선택을 하실 때 이 학생들의 선택을 굉장히 깊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이 오면 내가 이 결정이 좋으냐 이렇게 여러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 기분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학생들도 여러분들 원래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를 가게 되면 울산과학기술원을 가면 똑똑할 거고 그다음 하나는 일생일대의 결정일 거 아닙니다.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전기공학과를 갈 것인지 원자료공학과를 갈 것이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뭐 공공정책을 보는 것과 달리 굉장히 계산적인 선택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함께 주는 여러분들 메시지라는 것이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 탈원전을 재개할 것이란 불안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확한 거죠.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민주당 정권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그리고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 계속될 거니까.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계속되는 것이고 이번에 전공기라든지 의과대학 학생들은 한국 사회를 봤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인들이 그 사람들하고 평생 동안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표가 많기 때문에 약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소수를.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 법치의 뿌리가 강하지 않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항상 이기심을 제도화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기심을 제도화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수가 소수를 약탈한 정책이나 제도를 계속 쓰는 겁니다. 다수가 소수를 약탈한 제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학생이 줄어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현명한 이야기인 겁니다. 소형 모듈 원전을 두산중공업이 상업화해 가지고 앞서가고 있지만 그분들도 해외시장을 공략을 하겠죠. 원전 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과학적 근거도 없이 뒤집어지는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야 된다. 다 헛소리인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 정치가 다 결정하는 겁니다. 정치가 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정치가 그냥 예탈원전하면 탈원전 되는 거 정치가 뭡니까 의료계획하면 의료계획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합법적 절차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현명한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연배도 다양할 것이고 저마다 처한 그런 상황도 다르지만 반드시 자신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물어야 됩니다. 자기한테. 다음에 민주당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하나 더 물어야 됩니다. 오래오래 더불어민주당에 집권한다면 이것은 현명한 선택인가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불편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은. 왜 여러분들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고함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은 개인적으로 희망과 낙관을 갖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상황은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리시는 많은 의사결정은 이 두 가지 질문을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학생들이 똑똑한지. 민주당 정권이 오면 탈원전이 다시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원자료 공학관 못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이 오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 의정충돌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의사결정을 좀 더 현명하게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돈이 뭐 이렇게 아침에 불편한 이야기를 또 왜 하냐 이 중앙일보의 수석 논설위원께서 글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그 글을 읽다가 부자와 인재가 떠나는 나라 방송에서 여러분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한국가의 여러분들 소위 주식시장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주가 지수가 있듯이 한국가의 미래를 가늠하는 여러분들 주가 지수와 같은 지표가 있다면 그게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을 보게 되면은 그 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그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가 그냥 가장 솔직한 여러분들 지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가장 솔직한 뭐 다른 그런 뭐 다른 불순한 것들이 끼어들지 않는 한국가의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나라를 앞날을 어떻게 보느냐 저출산 저출산이라는 것을 보면은 아 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나라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상렬위원께서 뭐 엊그제도 몇 번 말씀드렸던 이제 한 여러분들 컨설팅업체 영국의 컨설팅업체가 조사한 것 가운데서 미화 100만불 미화 100만불 이상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이 이제 1200명 네 번째죠. 중국 영국 인도 한국 그런 순서인 겁니다. 이제 그 이제 부자들의 엑소더스 뭐 그거하고 최근에 여러분들 1월부터 5월 사이에 기존에 미국 정시에 이런 투자된 돈이 한 100조 정도 되면 이번에 한 50조 정도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 펀드들은 펀드 투자가 펀드 투자의 대부분은 다 미국 정시를 했으니까 한국의 여러분들 직장을 갖고 있지만 이제 투자인민을 한 거지 않습니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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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회사 주식을 보유한 미국의 상장지수펀드 etf 여러분들 50조의 대부분이 다 몰렸으니까 그건 이제 투자인민이고 이 사람들은 직접 본인이 이동한 거죠. 이민을 간 겁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였지만 여기 이제 오늘 제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언론인들이 가질 수 있는 좀 특권인 거죠. 한국을 떠나는 것은 100만 장자뿐이 아니고 첨단 기술 인재들의 이탈은 심상치 않다. 최근 하와이에서 열린 신포지엄에 참석한 반도체학과 교수는 이제 반도체학과 교수가 이 논술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줬겠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있는 지인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의 직원들로부터 비자 추천서를 쓰달라는 요청이 확 늘었다는 겁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 미국 업체들의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인력 채용에 내건 조건은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반도체 박사학의자의 초봉은 대략 3억 원 삼성 등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인력은 수억 원이 더 붙는다고 합니다. ai 분야 수준급 인재는 초봉이 10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이 맞춰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빅테크가 그만큼 인재 확보에 필사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건을 국내 기업들이 맞춰주는 것은 어렵죠. 이게 지불 여력도 그렇지만 또 봉급이라는 것이 사내 다른 구성원들하고 있는 형평도 맞아야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인 거죠. 그리고 봉병호 tv를 보고 여러분들 글을 남기신 분들을 보게 되면 한 10년 전에 미국으로 떠난 한국계 의사분이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많은 동료들이 문의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왔어 여러분들 수련을 받고 의사를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물어본다는 이야기를 남긴 걸 본 적이 있거든.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자녀 교육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미래에 대한 부분 불확실성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소위 미화 100만 불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의미는 상속세 정려세 자녀 교육 문제 그다음에 한국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 이런 부분하고 의사결정이 맞물리지 않겠냐 그렇게 보거든요. 자 보시면 미국 기업들은 엄청난 보상을 앞세워서 두뇌를 빨아들은 블랙홀이 됐는데 한 삼성전자 간부는 퇴사 이후에 중국으로 가는 거야 체크라도 할 수 있지만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으로 가는 것은 일일이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복합적인 사유가 있겠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 문제 그다음에 본인의 미래 문제 이런 거가 함께 이러면 다 연결되어 있겠죠. 보시면 김기남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최근 ai 반도체 1차 라운드에서 미국과 대만이 승리를 거두었고 한국의 ai 기술은 미국의 78.8%에 불사하다. 이러다가 미국 ai 기술에 종속되고 마는 것. ai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입하는 그런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쩐의 전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 다른 그런 것보다도 하드웨어가 좀 강하니까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겠지만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자분이 말씀이 고용시스템 보상체계 세금 제조 교육 이걸 다 고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정치의 영역이니까 좀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독자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몇 분이 글을 남겼는데 30억 이상 상속세 50%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자본탈출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쿡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한겨레신문은 상속세 정렬시 낮추면은 근로소득세에 올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수 펑크가 나서 할 수가 없다. 세금 들어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날로날로 늘어나니까 뭐라도 세금을 가지고 이러면 될 국가 돈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세원은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 낮추기 어려운 거죠. 오늘 신기영님께서 참 빼아픈 말씀을 하셨네요. 전문가에 대한 존중이 없는 나라에서 똑똑한 젊은이는 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이번에 이제 의로 문제 보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나라가 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렇게 묵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 충격이었죠. 제가 여러분이 방송 진행할 때 전문가를 많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균관대학교의 권 교수님이 한국 반도체를 어떻게 보는지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독자들이 남긴 것은 독자들이 그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해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유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한국의 최고의 여러분들 지성들이 모인 의과대학에 세브란스 의대 교수들이 이런 무기한 휴진을 들어가겠다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끄떡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그렇게 여러분들 존중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굉장히 무지막지 않은 거죠 문정권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실시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원자력 강화과 교수분들이 그렇게 외쳐도 안 듣지 않습니까 이거 뭐 낮출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국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내수지향형 산업의 종상 법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해외에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자기 문제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병호 tv에서 계속 바뀌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노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제 자신과 여러분들이 정체되지 않고 계속 성장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보시면 부와 인재 유출이 없는 독일과 일본과 한번 비교해봅시다 이들 국가와 비교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한국은 예측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법치주의가 유명무실하고 정권의 교체에 따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권이 교체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서 지금 의로 분쟁을 처리하는 윤정부의 여러분들 방식 보시기 바랍니다 전 정권의 문정권에서 여러분들 소득주도 성장을 여러분들 도입하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8원전을 도입하는 방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기본소득이 지배하는 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적인 기본소득제 실험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인 겁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무슨 행정 경제 사회 보건 문화 정치가 한꺼번에 그냥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회인 겁니다 모든 정책이나 제도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해야 될까 세금이 어떻게 여러분도 오를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국세청에 이런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내규를 고쳐가지라면 양도소득세까지 폭탄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돈이든 뭐든 간에 그래도 해외하고 비교하면 한국처럼 이렇게 산업기반이나 행정기반이 참 잘 닦기가 쉽지가 않는데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혁명에 따라 가지고 하드웨어의 여러분들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런 ai 스타트업 가운데서도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그래픽 처리장치 gpu를 대체해서 npu 신경망 처리장치를 여러분들 생산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스타트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력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그런 인재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잘 꾀해 가지고 나라가 훨씬 더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정치 영역인 거죠 그런데 뭐 지금 돈의 이동이라든지 사람의 이동이라든지 인재의 이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국가 역동적인 국가 이런 걸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나 제도 같은 부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혹시 이 방송을 젊은 분들이 보시게 되면 시야나 시계를 좀 더 길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기가 익숙하니까 익숙하고 지인들도 다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사는 거죠 그러나 제가 늘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이 연말에 1450원까지 가겠다 이런 전망들이 외환전문가들이 하지 않습니까 노후를 오늘 보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거예요 첫째 노후 30년 40년을 보게 되면 본인 자산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방어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원화가치 하락으로부터 자기의 자산을 여러분들 방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덩안히 여길 수가 있겠지만 제가 2절만 할 때면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인플레 방어 원화가치 하락 방어 이 두 가지가 항상 의사결정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중심이 되셔야 되고 오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원자력 정책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이 안 간다 제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똑똑하고 현명한 젊은이다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대체해야 될 거냐 민구당이 한 번만 해먹는 것이 아니고 세세손손해먹을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대책을 카이스터나 유니스터 이런 울산과학기술은 젊은 학생들이 내렸던 의사결정처럼 우리도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무기휴진 민심 어제 오늘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선거처럼 선거를 뭉갯던 것처럼 윤 대통령께서 이번도 그냥 뭉개고 갈 그런 모양새가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네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뭐 여기 이제 세브란스 휴진 첫날 진로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 가운데 10에서 15% 참여를 한 모양입니다 참여를 한 거고 이 참여 하단에 이제 욕을 많이 하죠 욕을 많이 하는데 욕을 하더라도 뭐 진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의사분들이니까 의사들이 나는 진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세브란스 휴진 첫날은 교수가 10에서 15% 참여한 데 거쳤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세브란스 의대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을 나무라지만 한 분이 여러분들 좀 빼있는 소리를 하셨네요 돈 때문에 한심하던 여론이 많고 면허 박탈하라는 그런 주장도 많은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병원 전부 문을 닫고 면허 박탈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원시 사회로 가는 겁니다 치료는 무슨 사치스럽게 치료를 받습니까 토요일 진로 없애고 평일 야간 진로도 다 없애기 바랍니다 응급실도 없애고 분만실도 전부 없애고 그래야 다들 마음이 편한가 본데 의사 없는 세상도 세상일 건데 뭔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원시 사회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제 명대로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분께서 좀 이렇게 시니컬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 무기휴진 기사를 보면서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네요 열두 분 가운데 열한 분은 그냥 당신들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한 분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욕을 할 수 없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왜 그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드무네요 드물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 의사분들이 왜 저렇게 여러분들 저런 선택을 하게 되실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게 되면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건데 불행하게도 열두 명 가운데 열한 명은 전부가 다 그것도 아주 심한 욕 심한 욕을 하는데 어제 여름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연세의대 무기휴진이라는 그런 방송인데 보내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편안히 숨을 쉬고 있다 보니 공기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국의 의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아니다고 느낄 때쯤에는 이미 종말이 온 것입니다 고마움을 왜 그렇게 모르죠 뭐 이런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고마움을 어떻게 그렇게 모르죠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들 대개 대학병원에 이런 신실을 졌을 건데 그래서 이런 생명을 연장하는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커피 아이들 이런 업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경험들을 대부분 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고마움을 모를까 감사함을 모를까 어떻게 이렇게 좀 반응 자체가 좀 이렇게 생각을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와 같은 감사함을 모르는 마음이 이번에 전공인과 전문의 그다음에 의대 교수분들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힌 거죠 여기 보시면 미국과 일본 병원을 가봤습니까 우리 병원 체제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것을 왜 굳이 박살내려고 합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텅텅 비어서 의사 수를 늘려서 해결하려고 의사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엘리트들이 줄들이 다 한국을 뜨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병원 접근성이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용이나 접근성 모든 면에서 아주 좋은 체제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저숙가 문제 일부 분야의 저숙가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율을 손을 댈 수가 없으면 의료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는 필수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 비율을 좀 올리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쉽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6명 7명이 여러분 투입된 그런 6명 7명이 여러분 투입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6시간 7시간 한 수술비용이 턱없이 싸면 그거는 건강보험요율을 해결하면 되지만 그거가 저항이 심하게 되면 자가 부담 비율을 좀 올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아마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전혀 못할 겁니다 그걸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제 비교를 통해 가지고 맹장수술이 우리가 얼마인데 국제가 아니면 국제수준까지 올리지 못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이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제를 숙과 부족 문제를 일정한 그런 진료 감옥에 대해서는 해소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참 어마어마하게 좋은 제도를 참 어렵게 만든 겁니다 주변에 개인 병원이 넘쳐나고 대학병원은 유명 병원 유명 교수에 몰려서 예약이 힘든 겁니다 다른 2차 병원은 예약 잡기와 널널한데 뭐가 그렇게 의사가 부족하다고 난리를 칩니까 소아과 오픈런은 감기철에 다 모두가 아침에 진로받고 싶어서 그 시간대만 잠깐 붐비는 겁니다 다른 시간대는 한가합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예전에 1339 통합 콜센터에 전국 응급실을 통합해 필요한 응급실로 잘 연결해 줬는데 지금은 그냥 각 소방서에서 일일이 전화해서 응급실 연결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조금만 잘못돼도 툭하면 소송이 걸리니까 병원마다 서로 중환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게 돼서 생긴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값싸게 의사 만나기가 가장 쉬운 대한민국입니다 무엇이 그리 의사가 부족하다고 이리 난리를 쳐서 한국 의료를 망하게 만듭니까 대통령은 이번에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보고 체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관료들 이야기만 그렇게 들어서 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가장 현장에 오랫동안 계신 원로분들을 모시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좀 더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직도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노예 대하듯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 전공의 의대생 뿐입니까 모든 의사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의사들을 자기 밥그름만 지키는 돈벌레라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의료기가 붕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걸 막겠다고 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의사들을 모욕하고 막대해서 이렇게 모욕하고 막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의 핵심에 현 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의 근간에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이 의사들을 노예 취급하는 반인권적 사고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과 그에 따른 정부의 전향적 사고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해결책 제시도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의 무기한 휴진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은 이번 휴진 결정을 현 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 의사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것은 의사들의 인권선언으로 해석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짓밟힌 의사인권의 회복선언입니다 삼척동자도 알라시피 현재 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의대 정원정책입니다 삼천명이 간신히 탈 수 있는 배에 그것도 이것저것 손봐야 할 게 많은 배에 갑자기 이천명을 더 태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배가 침몰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타라고 합니다 그것도 마치 노예처럼 다루면서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심을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틀린 게 있습니까 저는 틀린 걸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대단히 무리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례분별을 떠지고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정치권력에 편성해가지고 지하자 좋다 외치고 다니면 나라는 결국은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엉터리 정책을 무리하게는 강행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가 너무나 명확한데 그걸 어떻게 저항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전공의가 복귀를 안 하면 오늘 의사가 더 몰상식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공의가 복귀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 고집 피우는 건 괜찮습니다 그냥 고집 피우시기 바랍니다 인기 못 마칩니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느냐 과격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공의가 복귀를 안 하게 되면 대학병원 경영난이 심각해질 겁니다 연말까지 여러분들 대형병원들은 대개 4천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병원이 한두 군데입니까 발생하지 않아야 될 비용을 수조의 수십조 정도의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국민들에게 윤 대통령이 부담시킨 겁니다 간호사 취업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병원이 혼자 돌아갑니까 병원의 납품업체들이 다 파산하는 겁니다 제약사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겁니다 주변 약국들이 다 어렵게 되는 겁니다 주변 음식점이 다 여러분들 어렵게 되는 겁니다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세상의 모든 분야가 생태계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사업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20일이나 25일 되면 여러분들 봉급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세상이 그 봉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돌아간지를 모르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여러분들 휴진이 되게 되면 여기에 그게 여러분 수천 수만 명이 여러분들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계가 다 막히는 것을 본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전공의만 때려잡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공의를 때려잡으니까 대학병원 여러분들 경영난이 생기고 대학병원 경영난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환자들이 수술 일정이 잡을 수가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 약국 납품업체들이 다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그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여러분들 무기 휴진은 보이지만 그 밑에 연결된 건 안 보이는 거죠 환자들의 고통은 더더욱 안 보이는 겁니다 폐암 수술 여러분들 한 달 이내 발견되시 한 달 이내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 여러 달 내지 내년 후년으로 연결되면 전의돼서 다 죽는 겁니다 그거는 윤 대통령 눈에 안 보일 겁니다 참 편리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여러분들 그냥 나라가 주는 봉급 받고 산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봉급날 나오면 그냥 보니 여러분들 큰 돈 아니겠지만 들어오니까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야기죠 유능한 의료진들이 무더기로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고 중국 동남아 의사들이 진료한다고요 단 한 명의 무지 때문에 전 국민이 골병이 됩니다 그래도 잘한다니까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깨어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환자 가족들은 지금 쏭이 바삭바삭 들어갈 겁니다 3월 달에 현대아산병원에서 폐암수술 여러분들 기존에 발견되는 듯이 한 달 이내 이름 처치하는 거가 여러 달에 이름 연기가 되니까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수술 자체가 아직 이루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국민성은 자기한테 직접 다쳐야 깨닫습니다 보험료가 엄청 오르고 의료 혜택 줄어들고 의료질이 떨어져야 느낄 건데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을 겁니다 계속 현재 의료 사태의 본질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을 행동해 욕하는 비중이 엄청 많은 겁니다 의사들 입장에서 전혀 이해하려고 한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생각하는 힘이 이렇게 짧은지는 정말 저도 실로 놀랐습니다 연세대학교 여러분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사들로서는 도저히 여러분 선택하기가 힘들 정도의 무기한 휴지에 들어갔으면 왜 저럴까라고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 정도니까 보니까 여러분들 정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료 문제 해결 의료가 해결과 관계없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어제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국회 청문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필수 의료 인력의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다 떠나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사기성이름 정책을 썼다는 이야기를 반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이야기죠 의료 문제는 숙가 사법 리스크 문제지 않습니까 15년간 이렇게 파행상태를 보건복지부가 운영해 오고 그걸 전부 다 덮고 대통령 함께 여러분들 귀에 대고 그냥 한 만 명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통령도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입니까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는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자신감 있게 본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천명에서 한 명도 뭡니까 가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식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그것을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의사들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동기들 가운데 의사가 있어 의견 한번 물어봤으면 펄쩍 뛰었겠죠 그런 것조차가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복지부가 20년 동안 망쳐놓은 필수 의료 시스템을 모르면서 무지성 댓글로 의사에 대한 시기 질투를 토해내는 시민분들 박민수 차관이 포괄수갈지로 산부인과 의사들 천 명당 5명꼴로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확인해봐야 되는데 병원 운영이 안 돼가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이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 집 바로 앞에도 폐업을 오래전에 했습니다 김윤은 언급의학 정책의 3차부터 언급의학과 전문의들을 배제시켜 언급의료를 망하게 놓고 의료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자만 보는 수가에 툭하면 소송당하고 책임없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매득씩 배상하고 이런 필수 의료에서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정부와 복지부가 필수 의료 분야를 모두 다 망쳐놓고 이제야 의사 탓을 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비열하기까지는 정부와 복지부를 저는 규탄합니다 이제 뭐 저는 훤히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30년 종사 안 하더라도 그냥 뭐가 문제고 어떤 일들을 이 양반들이 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여러분들의 비난을 의사들한테 다 덮고 씌웠는지 죄질이 아주 악질입니다 진짜 거짓인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거짓이 이런 대로 융성하게 된 건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 조작 사기 위선 이게 그냥 일상이 된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아무도 부끄러워 하지 않고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찹니까 하기에 선거를 뭡니까 도독질하는 나라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를 했으면 뭘 하겠습니까 썩어도 너무 썩은 겁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 이름들 금수와 다른 것은 선한 것과 여러분들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여러분들 다른 점이 좋은 것과 훌륭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헌신한 것이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랄이 하는 사람들이 거짓 근거에 기초를 해서 거짓 정책을 국민들에게 마치 참인 정책처럼 그렇게 뭐죠? 썰을 풀고 그것이 여러분들 세상 천지에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뭉개고 이미 결정했으니까 할 수 없다 다 수용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인간들한테 여러분들 빼빠지게 이렇게 세금 갖다 바치고 노예 사회가 이릅니다 다른 게 노예 사회 아닌 겁니다 폐암 환자를 진료를 할 수 없는 거다 진료를 아침에 살림 좀 정신 좀 체리세요 전공의들이 다 나가고 나서 이러면 수술을 감행할 수 없는 겁니다 탈진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수님이 그만둬버렸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식합니까 폐암 환자를 버리려고 버리는 겁니까 수술을 할 수 없는데 방송 진행하면서 제가 한심하게 얘기는 것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이런 지천에 깔려가지고 그냥 정해준 지도자 모시고 수십 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남아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식으로 이러분들 의료를 붕괴시켜가지고 이런 체제가 이러분들 몇 년 간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무식하냐 이야기죠 특히 이러분들 여기 오늘 나침판님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방송에 몰입해가지고 후원하시는 걸 제가 멘트한 걸 잃었네요 나침판님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숙가 낮고 툭함이름 소송당하고 그 다음에 과로사에 가까울 정도로 이러분들이 일주일에 100시간 90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사명감만 갖게 일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하긴 지금은 그래도 좀 낫겠죠 이제 이재명 씨가 나오면 훨씬 더 심화될 테니까 여기 한 분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조카들 가운데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둘 다 개원해서 큰 손실을 보고 회원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피부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훨씬 편하지만 지금도 의료 숙가와 소송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답니다 생각이 또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침예살림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생각은 또 자유니까 이 방송을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고도 계속 그런 생각을 비울 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수술이 안 되는 겁니다 의사분들 나무라든 뭐든 간에 수술이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조선일보가 오늘 하나도 다루지 않은 거 있죠 연세대학교 여러분들 무기휴진에 대해서 조선이 하나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낮은 숙가의 한국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40% 손해 이게 조선일보의 논조하고 다른 기사인 겁니다 정혜민 기자가 다룬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이 네이버에 어제 제가 캡출해 놨습니다 142개의 댓글이 실렸거든요 이걸 손을 썼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지금 조선일보를 들어가게 되면 36개의 댓글밖에 없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이런 댓글들은 대부분 다 지워버린 것 같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댓글이 6월 26일 날 조선일보답지 않는 피처버그 대학교 이름이 한국계 의사분에 이 한국의 의로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분명히 142개의 댓글이 있었거든요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조선일보를 들어가게 되면 36개고 기사도 어마어마하게 찾기가 힘들게 해 놓은 겁니다 검색해야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기사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댓글을 한번 정리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여러분들 비판적이거나 좀 정부 당국자들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의견들은 대부분 다 없애버린 겁니다 다 없애버린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3개의 의사들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 대부분의 의사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수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길기는 십수년을 주장해 왔지만 아무튼 밥그릇 싸움이라며 의사들 여론 앞에 세워서 치욕을 주고 자유를 뺏는 것을 겪게 하지 않았습니까 외우는 것이 의대 공부에서 훈련하는 건데 이번에 이 일을 겪은 젊은 사람들은 이 일을 잊을 것 같지 않습니다 조선의 의로가 싸늘하게 죽은 지 이미 몇 개월이 지났다 누가 와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546명의 이름 찬성하고 12명이 반대했는데 이런 것을 다 지워버린 겁니다 오늘 들어가 보면 정부가 아마 조선의보가 협력을 해가지고 그냥 다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기가 찬 거죠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없는데 본인들은 돈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론을 통제하려고 하겠죠 옳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이쪽 원가 보존률이 60% 필수 의료가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필수 의료가가 천덕구리기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의료법이 강제하지 않으면 아마도 종합병원들은 필수 의료를 안 할 겁니다 나라에서 학교에 급식기를 지원해 주면서 급식기는 한 달에 2만 원만 받으라고 했다 칩시다 급식 만드는 데 한 달에 4만 원이 드는데 나라에서 지원금 1만 원만 학교로 주는 겁니다 그럼 학교는 1만 원 손해를 보게 되죠 그나마 학교는 공공기관이라 가능하다 칩니다 그럼 병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형병원이 기형적으로 큰 손해를 메꾸기 위해 장례식장을 키우고 전공의들 낮은 임금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 저임으로 착지를 해봤으니까 그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거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야기죠 건강보험률을 올리든지 그게 부담스러우면 필수 의료보험이라는 자가 부담을 늘려라 이야기죠 원래 의료보험이라는 공공보조 형태로 출발했으니까 수술과 같이 좀 심한 경우는 자가 부담을 좀 올리면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자가 부담을 올리면 정치적 부담이 따르니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재정상태가 이렇고 맹장수술을 하는데 우리는 100원인데 미국은 5천 원이니까 100원을 넘고 5천 원까지 올려주지 못하더라도 100원을 일단 몇 년까지는 천 원으로 올리고 천 원에서 뭡니까 2천 원 올리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부담을 지금 50% 10% 하시게 되면 지금 20% 5% 정도 더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필수 의료분야의 진로를 받는 개인 부담을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잉진로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의 의료의 의료 쇼핑이 왜 생기느냐 과잉진로가 왜 생기느냐 싸기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의 모든 행동이 다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가격을 적정순으로 올리게 되면 자가 부담을 올리게 되면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표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만일 못 올리겠다 건강보험도 올릴 수 없고 자가 부담을 못하겠다 그럼 맹장수술을 못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주라 이야기죠 정말 이번에 의료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수렁으로 빠진 데는 조선일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조선이 여러분들 선거도 그렇지만 의료인 분야에서도 진짜 여러분들 참 정말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당신 같은 부역자 언론들이 정부의 쓴소리를 안 해서 우리나라 의료가 망한 겁니다 당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296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한 겁니다 이게 빼아프니까 다 여러분들 지워버린 겁니다 그 기사를 지금 들어가게 되면 142개 가운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지우고 36개만 남겨놓은 겁니다 이게 너무나 본인한테 빼아픈 겁니다 피처버그 의과대학 교수의 란의학 전문지 란세스에 실린 지가 두 주가 지났는데 그때는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모든 언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와서 왜 뒷북을 치죠 언론이 사실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빼아픈 겁니다 신문들이 여러분들 정말 그냥 찌라시가 비슷하게 되어간 겁니다 필수의료를 위해서라는 의료폭망 패키지 발표 이후에 의료계의 저항사태 중 지난달 두 가지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숙가 협상에 고작 1.6% 숙가를 올려준 것과 언급실에서 구토한 80대 파킨슨 노인 환자 맥펠란이라는 항구토죄 주사죄를 처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부작용 생겼다고 음주운전 상의와 같은 형량의 금고형 형사처벌을 때린 사건이 정부의 필수의료 해결 방안은 보상 없는 무대책 정언뿐이고 여기에 사법부의 의사 때리기는 계속될 거란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필수의료는 정언되거나 말거나 억지로 꼽아놓는다 한들 지금까지 그려봤듯이 필수과 전문의들은 다 떠날 겁니다 이런 필수과 전문의들이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변호사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사람 자체가 소송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자체가 뜯어먹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뜯어먹기를 무척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은 특히 의료소송은 계속 커질 겁니다 의료소송이 커지게 되면 필수의료인력이 공급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을 겁니다 의료소송이 계속 증가되는데 한국인들이 필수의료분야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뭡니까 미국처럼 가면 되는 겁니다 의료비에다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의료소송 비용이 더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선택할 겁니다 수술 못 받거나 수술 받고 싶으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진로비를 수술비를 내지 않으면 진로를 못 받게 될 겁니다 미국의 여러분들 의료비가 왜 비쌉니까 약값이 발사고 여러분들 의사의 시간당에는 임금이비사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 미국의 이런 높은 의료비에 상당 부분 이런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배노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의료소송에 대한 보험료가 싸고 좋은 여름 의료소비 시대는 지난 겁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공정하게 만드는 문제 해결 능력도 잃어버린 것이고 의료 분쟁을 여러분들 해결해 가지고 적정 수준의 여러분들 진로비를 지불하고 양질의 여러분들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은 문제 해결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대만 반도체 tsmc가 일본의 구마모토에 여러분들 건설한 제1기 공장을 맞 제1기 공장이 여러분들 가동되자마자 2기 공장을 여러분들 일본에 건설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실행에 옮겨졌더군요 사슬의 논지라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속도전을 펼칠 수 있느냐 대한민국은 속도전의 추억이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슨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와냐 속도전에 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잃어선 겁니다 속도전에 능했기 때문에 공장 건설도 빨랐고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출하는 속도도 빨랐고 모든 게 속도전이 빨랐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은 가난해질 겁니다 그리고 가난해질수록 어마어마하게 내부적인 여러분들 뭐죠 갈등과 분쟁이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권력을 장악한 자들은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약탈적으로 이런 생산계층을 이런 조인은 조세 준조세 이런 정책을 쓸 겁니다 기본소득제도를 처음으로 대한민국 실험에 옮길 겁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나라가 저는 그냥 눈에 그냥 보입니다 나라 가는 것이 이 여러분들 의료 문제를 볼 때 나라가 가는 그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사례인 겁니다 내 눈에는 전체를 다 종합해서 조명하는데 한 가지 사례가 의료 분쟁이 이렇게 진탕으로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그럼 비싼 의료비로 지불해라 당신들이 그리고 필수 의료 분야 여러분들 의사들은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걸로 그냥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의사 때문에 계속 때문에 왜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변호사한테 돈 되고 또 지금 판사도 나가면 다 변호사 할 테니까 돈이 되니까 뜯어먹는 겁니다 뜯어먹고 그걸 여러분 유식한 표현으로 경제학자는 렌터시킹 소사에 들어봅니다 렌터 추구가 보편화된 사회 렌터시킹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닌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것을 렌터시킹이란 렌터시킹 렌터를 추구하는 렌터를 뜯어먹는 지대 추구 행위가 만년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분은 의료 분야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제학을 훈련받고 여러분들 글을 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행위를 그냥 그대로 보는 겁니다 렌터시킹 소사에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지대 추구 사회가 되는 겁니다 경제활동하지 않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부가가치를 제공해서 대가를 받는 사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재화와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변호사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바로 필수 의료의과의 의사들인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사람들의 특징이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나라는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선사람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분들이 여러분들 이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호막을 만들거나 숙가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싼 게 비지덕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시절 다 간 겁니다 이번에 그 전공의들이 알아버린 겁니다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도 최소 우리나라의 5배 정도의 숙가입니다 5배가 높고 의료 소송은 15분의 1인가 그럴 겁니다 현지하게 적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의료 소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이 이분이 말씀하셨던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2013년에서 2018년에 한국의 의사 형사 고발 건수는 일본의 15배 영국의 566배입니다 한국에서 의사하기 힘듭니다 본인이 타고난 필수 의료 인력으로서 여러분들 최고의 자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활동하기 힘듭니다 이 의료 분쟁이라는 것은 렌트시킹 소사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한국인이 갖고 있는 dna가 합쳐져 가지고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무고 사기 소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 소송이 딱 그대로 나온 겁니다 뜯어먹는 겁니다 뜯어 뜯어먹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뜯어먹는 나라가 보시게 되면 일본의 15배 영국의 566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의료 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사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게 안 되면은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병원비를 저 소송 발생 가능한 소송 비용을 의료비의 이름 증가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수술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돈 뜯어먹는 것은 아주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보면은 항나라에 이런 소송을 걸거든요 돈을 뜯어먹기 위해 가지고 이혼 소송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혼 소송에 대한 것도 부추계가 여러분들 이혼을 만들어서 이혼을 증폭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4개월 동안 의사를 악마 만들기에 온갖 힘을 다 쏟더니 조선일보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신이 드는가 봅니다 대한민국만큼 의사 개개인의 역량으로 버텨온 나라에서 의사 돈벌이로 그 난리를 치니 그러나 늦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그냥 깨어난 겁니다 인재들 개개인의 희생으로 버텨온 한국의로는 바이바이입니다 붕괴만 남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거를 그래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의사들 도둑놈이라고 욕하는 겁니다 그게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꼭 사태가 터져야 소를 잃고 외양강 고치는 격으로 뒷북이나 치는 언론과 보건복지부 사법부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가라수 현재의 시점까지 왔는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스로의 판도라의 문을 연 사람들이 결제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아니면 이제 의사들의 히포클라테스 정신이니 이런 거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 사회는 대통령의 경쟁력 관료들의 경쟁력 다수 국민들의 민도 다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지탱되어 왔는지 전공의들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착지해 왔는지가 다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 늦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한들 죽은 의료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여태껏 축창 들고 죽이게 하더니 조선일보가 왜 이제와 설메시 발을 빼려고 하는 겁니까 조선일보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여긴 모양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여러분들 정부의 좀 비판적인 댓글은 다 없애버리고 뭡니까 내가 어디 그래도 잘 이렇게 담아놔가지고 다행입니다 이거 다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에서 한국의사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낮은 숫가로 급여 진로를 강요하면서 국민들이 내는 의료보험료 부담을 낮게 유지하고 수익은 그나마 국가에서 가격 지정을 해놓았지만 조금이라도 흑자를 보는 비급여로 적자를 많이 하는 구조로 구성됐습니다 병원 수질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비급여 분분을 가지고 운영해 왔던 겁니다 의료 접근성은 저숫가로 인한 수익선 낮은 진로라도 의사들에게 박리다매라는 동기를 제공해서 환자를 최대한 많이 보게 유도하여 영국에서 공무원 의사들이 하루 15명 보는 것보다 훨씬 높은 의료 접근성을 가지게 된 것이 한국의 의료체계입니다 윤 대통령의 의료계약 등에 영국 아니면 미국식 결말 많이 기다릴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가가 낮기 때문에 진로 횟수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체제 하에서 의사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의료비가 자동적으로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간단한 소식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나는 참 어떻게 서울 법대를 나와 가지고 저 연배에서 이런 사법고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쓰는 것이 저 정도밖에 안 되냐 본인이 멀쩡한 체제를 완전히 뭡니까 박살 냈습니다 어쩌면 젊은 전공이들하고 여러분들 의과생들한테는 좋은 일일 겁니다 왜 깨어나게 됐습니까 전화비복이라고 전공이들하고 이런 젊은 의과생들은 창창한 세월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회 민낯을 본 겁니다 그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원전에 대한 탈원전 정책이 부활할 거라 생각해 가지고 카이스트의 이름들 원자력공학과 지원생이 평소 20명에서 3명과 2명으로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의과생들과 전공이들은 창창한 앞날을 대비하여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세상만사 돌고 돌기 때문에 결코 그분들에게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깨우치게 된 겁니다 그분들은 실상을 알게 된 겁니다 아쉬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면 아쉽게 된 거죠 이제 싼 의로 표암 여러분들 진단받고 한 달 만에 수술하고 이런 것은 이제 안 좋아질 겁니다 그 일을 윤 대통령께서 잘 하신 겁니다 잘 하셨고 지금도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뭉개면 만사행통하리라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본래 천성이 그러니까 만사행통하는지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이름들 그냥 새로운 종류의 정상상태가 되게 되면 생명관련과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공이 포함한 한국의료시스템을 박살낸 겁니다 박민수 차관과 김윤 교수와 윤 대통령이 바보라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비전문가지만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의 의로 문제를 여러분들 그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윤 대통령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불습에 뛰어든 겁니다 김윤 씨는 알았던 것 같고 정치적 야심이 있었던 것 같고 박민수 차관은 정확하게 알았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잘 몰랐던 알았던 간에 최종 책임자니까 The buck stop here 한리 트루만 여러분들 맹폐 갖다 놓고 여러분들 폼 잡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지금 대란을 일으켜 놓고 혈세 수십조를 쏟아붓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이 돈의 단 몇 프로만 필수 의로 분야 지역 의로 분야에 지원하면 해결될 일을 정치에 써먹느라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정부입니다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 돈의 일은 몇 분의 일만 투입해도 해결될 문제를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이 어리성과 이 이런 무지함과 이 무도함을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갓 시간에 걸친 뇌수술에 의로진이 보통 6명 이상입니다 수술비는 딸랑 500만 원 남지도 합니다 미국 같으면 3천만 원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보험료율을 올리는 일이 국민적 저항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용자 측에 또 부담을 해야 되어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게 되면 현재 소위 수술과 같은 바이탈학과 여러분들 진로비 내역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개인 부담 비율을 좀 높이자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자 이야기죠 언제까지 젊은 애들 그렇게 여러분들 약탈하고 여러분들 수탈해가 여러분들 먹고 살 거냐 이야기죠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현대법전의 여러분들 모법에 해당하는 유스티아니스 대제가 만든 유스티아니스 윤법에 2종과 3조의 정의에 대한 정의가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정의라 함은 각자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공이야 여러분 전문의들 그렇게 뭡니까 빨아먹을 수 있냐 이야기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5시간에 걸친 뇌수술을 하는데 다른 여러분들 뭐죠 식도라든지 위장이나 이런 부분은 몇 시간이 걸리는지를 모르겠는데 6명이 팀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제가 수술 현장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토비 여러분들 교수가 계실 거고 그다음에 전문의가 여러분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전공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간호사분들이 계시겠죠 그 팀이 6명 정도가 되겠죠 제가 추측건대는 거기서 이런 가장 구전의를 전공의들이 다 하겠죠 그게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수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나라가 사실을 보려고 하자는 정직함도 없고 어떻게 고치려고 하는 그렇게 의지도 없는지 가끔 가다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치지 않고 어떻게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겠냐 이 이야기죠 여기 그러니까 낮은 숫값도 손을 대고 의로진을 늘려야지 순서가 이상하잖아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기사를 쓰는 것은 조선과 동화뿐입니다 늦었지만 청문회에서 청문회에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로 붕괴의 현장과 심각성 2천명 정원이 과학적이도 근거가 없다는 것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그런 의로계획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의 결정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을 위한 거였습니다 여기서 숫가라는 이야기는 숫가를 올리면 자기 부담하고 여러분들 건강보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담을 좀 올리자는 이야기죠 내 이야기는 건강보험에 여러분들 손을 댈 수가 없으면 제 이야기의 요지는 건강보험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다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필수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만명을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께서는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는데 필수의료인력이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탈출해버린 겁니다 문화일보가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로 아주 적극적으로 의사분들을 매도하는 데 이력을 담당한 거죠 이렇게 보수 매체라고 하는데 국민의 기본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보수인지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했나라고 제가 봤습니다 여전히 뭐죠 제자를 설득해 논의의 장으로 데려와야 한다 제자가 어떻게 설득이 됩니까 젊은 사람들은 의사 팝은 명문도 신리도 없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수적인 색재가 강한 매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문제가 많죠 오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처버거 대학의 의대 교수인 윤주홍 교수께서 하신 이야기 한국은 의료소송이 빈번하고 특히 필수 의료가의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그런 의료 시스템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선일보가 하도 여러분들 의사분들을 악마라고 이름 요구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선의하니까 142명이나 글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그 글이 굉장히 품격 있는 여러분들 논평이 많아요 그걸 죄에다 여러분들 없애버리고 36개로 딱 줄여놓은 겁니다 왜 조선일보 나무라는 이야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행히 제가 그걸 딱 여러분들 잘 잡아다 가지고 이 모든 것은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 에 의한 윤석열의 결정입니다 이게 이런 핵심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사심을 가지고 한 방을 터뜨린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상황이 너무 많이 꼬여버린 겁니다 지금은 뭐냐 아이고 모르겠다 닥치고 그냥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닥치고 그런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그냥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겁니다 그까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 적자가 여러분 한 달에 30억 40억 정도가 아니고 하루에 10억 5억 정도가 날지는 몰랐던 겁니다 간호사들이 이런 신규 취업이 막힌 것은 윤 대통령이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냥 전공인만 여러분들 제압하면 모든 게 다 제압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보고를 윤 대통령을 위한 정책이었던 겁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다 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면 우리는 윤 대통령이란 분야의 특성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나 선거 공정성 문제를 깔아 뭉갤 때나 의로 분쟁을 여러분들 깔아 뭉갤 때나 다 똑같은 겁니다 같은 사람의 정책이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모든 정책들이 모양새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다 공통적인 기저에 정직하지 못함 사적인 이걸 앞세움 이런 게 다 바로 눈에 포착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을 위한 한방을 때리기 위한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본인의 명운을 재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의사분들의 입장을 두둔하는 그런 연구보고서를 발내죠 조선이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의사들 때려 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론이 처음부터 객관적이고 소신 있는 기사를 내보냈어야 됩니다 이제 다시는 올해 2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제 방송 꾸준히 들어오신 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이란 것이 원웨이와 비슷한 것 같다 한 번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되돌아가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짙은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흘러가고 나면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저는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4년에 간 기간을 전부를 버텨서 이런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간 에너지 열정을 다 퍼부은 겁니다 4년이 지나서 지금 와가지고 2020년 4.15 총선 이전에 공병화하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져버린 겁니다 그때는 나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나라하고 그때 국가 간 조국 간 완전히 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실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2020년 4.15 총선 이전과 지금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버린 겁니다 사람은 걸어가는 길이 일방통행인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로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 어느 정도 이런 봉합이 돼가지고 진로가 이루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는 힘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의사분들을 상대로 거짓 선동하는 것을 똑똑히 다 봤습니다 비열하기 거짓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나라에서 젊은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지적한 겁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의사분들이 국민이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국민인 겁니다 그 국민들을 먼저 굴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가전선전선동과 여러분들 급박과 여러분들 그 다음에 경찰 공권력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의식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방에 쳐넣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머리가 그 머리인 겁니다 국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준 겁니다 저는 의사분들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식들 가운데 이런 의사도 없고 가족들 가운데 이런 집계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정의감이 있고 선악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 젊은 분이 하시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의사를 상대로 거짓 선동하는 것을 똑똑히 다 봤습니다 비열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나라의 젊은이들의 미래가 걱정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도 이런 신기한 신기하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선거 깔아문경을 보게 되면 이거는 약과입니다 적은 사람을 오래 속이거나 많은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오게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링컨의 명언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그런 선악관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가능하면 올바른 쪽에 서야겠다고 항상 자신에게 대낸인 것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특별히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발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링컨의 명언을 여러분들 좋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래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윤 대통령께서는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선정과 선동과 근박을 동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오래 속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시면 문제는 정부는 이걸 알고 박 차관도 박민수 차관도 알고 있다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왜 30년 정도 보건복지에 녹을 먹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의사가 나쁘다고 그냥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검사 시절에 여러분들 그런 머리가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검사란 게 딴 게 없지 않습니까 피의자 불려가지고 여러분들 조져가지고 죄 만드는 거잖아요 딴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머리인 겁니다 의사분들이 나쁜 놈들이니까 그냥 조져가지고 뭡니까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람 한 30년 여름 특정 직종에 살게 되면 그냥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윤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비슷한 연배지만 저는 대단히 자유롭게 삶을 살아온 겁니다 밥벌이도 이런 자기 손으로 했고 조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상명 하달에서 항상 범죄자를 뭡니까 조져가지고 뭡니까 자백을 받아내는 거니까 그대로 뭡니까 의사들한테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나쁜 놈 그러면 아주 편하죠 다른 생각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애초에 이해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돈 안 되는 거니까 국민들은 의사를 때리는 것이 여러분들 보통 국민들한테는 돈이 안 됩니다 돈이 되면 주식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걸 잘 따지겠죠 그러나 보통 시민들은 그게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나쁜 놈들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한심한 나란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민수나 이런 애들이 잘 이용해 먹은 겁니다 얘들은 아주 잘 아는 거죠 착하게 아는 겁니다 왜 한 30년 정도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놓쳤던 것은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용 여러분들 장관들이 놓쳤던 것은 사건이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분들 발전하려면 못 봤던 거죠 대형병원이 파산 위기에 몰리고 수천조 여러분 수조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이 되고 납품업체들이 도산에 이르게 되고 간호사 취업이 물리고 이런 간호사들을 여러분들 뭐죠 무급휴직을 보내야 되고 전공의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이건 전혀 본인들이 예상 안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들이니까 이게 말랑말랑하지 않으니까 1차효과 2차효과 이런 게 생각 없는 겁니다 직제법과 간제법과 이런 게 관리들이라는 것은 항상 검사와 마찬가지로 항상 통제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통제 폐쇄된 사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전공의만 때려잡으면 다 진압할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열린 사회를 모르는 겁니다 생태계가 다 열려가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걸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용산에서 조선일보의 지령이 떨어졌나 갑자기 왜 이런 기사를 쏟아내죠 의로 폭망에 결코 그 책임이 적지 않은 보수 언론 나름의 출구 전략인가요 제가 뽑은 보수 대통령인지 뭐인지 이제 그 정체성마저 의심이 되는 윤아무개가 앞장서고 용산 선동지 노릇을 자체했던 조선일보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겁니까 베아파리즘에 선동된 우매한 백성들이나 나팔수 언론들이나 모두 역겸에 극칩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가분했던 선진의로의 종말을 구합니다 너무나 가분했던 거죠 너무나 가분했던 겁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대한민국 삶이 가분한지 모르겠어요 보시죠 이 글의 울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뽑은 보수 대통령인지 뭔지 이제 그 정체성마저 의심이 되는 윤아무개가 앞장서고 용산 선동지 노릇을 자체됐던 조선일보가 갑자기 깨달음 얻은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밥값 좀 해라는 이야기잖아요 제발 이제부터라도 고집불통의 정부의 의료개혁 실상을 잘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에게 진짜로 우리나라 의료 붕괴돼서 되살릴 수 없기 전까지 말입니다 20년 넘게 낮은 숙가와 정부와 국민의 온갖 폐약질에 버티면서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이제 버티는 것마저 못하게 미래마저 불투명하게 만드는 게 좋다고 좋다고 그냥 대통령이 좋아하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으로 갑시다 암 진단받으면 여러분 1년 2년 기다리게 저는 오늘 지금 여러분 다루는 것이 조선일보가 싹 여러분들 이렇게 어제 나왔던 피처버그의 의과대학의 윤종 교수의 글에 대해서 수많은 주옥같은 논평을 다 없애버리고 논쟁적인 다 제거하고 146개를 36개로 딱 여러분들 세탁을 올려놨기 때문에 마침 어제 제가 이걸 여러분들 잘 담아놔 가지고 혼자 보기엔 너무나 아까워서 이 실상을 깨어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공유하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가 젊은 수련이들을 수련 및 교육생이란 미명 아래 노동력을 착지해서 국민들에게 쌍값의 의료를 제공하고 생색을 내기만 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이제는 전문의의 지원도 대폭 줄어 전문의를 구경하기 힘들 듯 합니다 의사 매너 취득 이후에 6년간 이런 대우를 받아가며 전문의를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왕창 늘어난 의사 정원 때문에 이들이 시장이 풀리기 전에 개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돈을 빨리 벌여야 되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대형병원은 전문의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싼값의 의료수비는 종말을 구하는 긴박한 정책 때문에 의료비가 대폭 상승될 뿐 아니라 전문의한테 진로 받으려면 미국이나 유럽같이 6개월은 걸릴 듯 합니다 세계 최고의 저렴하고 우수한 의료수비스를 완전 개판으로 만들어버린 집권 세력들입니다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한탄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께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조기용 장관하고 박민수 차관을 물러나게 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복귀시켜서 전공이 처우도 개선하고 보험료율을 좀 조정이 안 되게 되면 필수 의료 분야에서 개인 부담을 좀 늘리는 한도가 있더라도 흡족할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 전공이들이란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될 겁니다 숙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료보험을 계약해야 되는데 어떤 정치인도 나서지 않습니다 인구 절벽 앞에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의료수가가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숙가 정상화 없이는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실비보험 들지 말고 그 돈으로 의료보험을 더 올려들어서 우리나라 의료수가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조선일보가 지난 2월 달에 이런 좋은 기사를 내보냈으면 어땠을까 대한민국 의료분계 책임은 윤 대통령 보건복지부가 70% 조선일보가 30%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조선일보가 아주 악질적으로 의사를 매도했죠 정말 제가 볼 때는 거의 조폭처럼 여러분 의사들을 두드린 겁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진짜 너무 심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가 현재 지금 여전히 지체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사직서를 2월 달에 냈는데 정부가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여기 호응해서 수련 병원들이 사직을 처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그걸 배상하고 그리고 퇴직급여를 달라 이런 아주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사직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달라 이런 손해배송 충고 소송이 지금 제기가 됐네요 정부가 이렇게 수련 병원에서 사직을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은 정부가 사직 수리서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정부가 지난 2월에 각 수련 병원에 내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은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정부 명령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 다 막혔다 그래서 배상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각 병원의 사직을 인정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서 퇴직급여도 지급해야 된다 이걸 이제 맡은 한 변호사분은 처음에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탓 때문에 전공의대 다른 곳이 취업하거나 개원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위법 조치에 대한 수렴병원과 함께 그런 배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퇴직금을 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당시 의료계에서는 민법 등을 근거로 해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였는데 정부가 진로 유지 명령 사직수리 금지 명령 이게 내리져 가지고 법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직서를 내면 그냥 내는 것 아닌가 헌법에서 일하는 수련에 대한 자기 결정 권한을 자기가 형성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강제로 그렇게 하도록 맹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부는 진로법에 따라 가지고 공중보건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전시 같은 게 이야기 하는 거죠 전시나 코로나 그런 유행성 전년병 같은 게 이렇게 번질 때는 정부가 그렇게 진로 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합법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내용에 대해서 몇 분이 남긴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상황을 좀 이해가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사직한 전공의들이 필수의로 수련을 받으러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한국의 의학 교육입니다 인턴, 전공의, 전문의, 전공의도 여러분들 초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어제 보시다시피 한국의 흉부외과 주로 암과 관련된 그런 질환이나 심장질환을 위한 그런 장시간의 그런 수술을 담당하시는 분은 1년에 기껏에 한 20여 명 정도가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끊기는 겁니다 그게 끊기게 되면 수술이 얼마나 앞으로 파행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인지하고 계시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명감이 어떻고 조국의가 어떻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전공의들이 저는 전공의들이 개인으로서 결정하게 되면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본인이 하기 싫다면 그걸 강제노역처럼 끌고 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로 끝난 거죠 여기 분도 전공의들이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사직을 결정하는 개인자유고 사직한다고 비난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니까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누가 이런들 판나라 이런들 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정부의 의료계획을 지지하기 때문에 선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1500명의 급격한 인원 증가로 의학 교육이 안 됩니다 충북대학 배장환 교수가 서성의 양심으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사직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연대의대 교수님들이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휴진을 저는 지지합니다 이번에도 그냥 뭉개일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완연하죠 언급실, 분말실, 중환자실, 투석실들은 연대의대에서 지금 정상 중입니다 청문회를 보니까 역시나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윤석열과 박민수가 밀어붙였다는 게 국회에서 밝혀졌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본 사람들이 대부분 일치된 의견이 결국은 윤 대통령 작품이구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기가 했다고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 고함치지만 그게 대부분 의견입니다 청문회를 보신 분들이 그럼 누가 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청문회에서 밝혀진 정부의 2천 명이 주먹구식 발표된 점 대책이 없는 점 의로 정상화가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청문회 여러분들 실황을 보신 분들이 어제 청문회에서 2천 명 정원 근거가 없고 앞으로 대책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교육을 못 받은 의사가 필요한가요 미래 피해입니다 전공이 바깥까지 파면서 리베이트 어쩌고 하던데 개인 사이로 굴복한 분들보다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잘못한 자들은 있는데 책임질 수도 없고 해결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의사들이 휴진한 방법과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의사들 눈에는 피니경 심각해 보이지 않을까요 심각해 보이는 거죠 청문회를 여러 명이 여러분들 지켜보신 모양인데 거기에 여러분 결과가 먼 거 아니에요 근거도 없고 결국은 위에서 다 결정했다 이야기죠 환자 입장에는 힘들겠지만 어제 청문회 보고 조기용 장관 혼자 생각으로 2천 명 질러놓고 의대 파괴하기를 했다는 것에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조기용 혼자 그랬겠습니까 더 높은 분의 경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어제 청문회를 봤더니 용산지시 냄새가 강하게 나던데요 정부 말은 이제 걸러서 들어야겠습니다 정원 자체가 의로 문제 해결 의로개혁과 관계가 없는데 의로 문제는 숙과 근무 시간 사법 리스크를 잘못 책정해서 15년간 졸속 운영하는 정부와 보건복지부 탓인데 의사 탓으로 돌리려고 정원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윤석열과 박민수와 왜 그럴까요 한탕 하려고 했던 거죠 정치적으로 이득을 노리게 가지고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 꺼낸 거고 그거 외에는 달이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할 사람들은 아니니까 흉부외과 바이탈학과 필수의료과 이름들 가장 대표적인 분야 가운데 납니다 매년 20명 정도의 전공의들이 이름들 활동합니다 그 78명이 다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1차 2차 3차 3차 연수가 낮은 한 20여 명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전국에 100명 100명 가운데 78명이 떠난 겁니다 상위 연자들이 그게 수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본인이 결정했다고 하니까 어제 저 말씀의 요지는 그냥 조기용 씨 그냥 문책해서 내보내라 그리고 박민수 차관도 내보내고 책임지고 그렇다고 대통령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 문제 수습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흉부외과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심장질환 혈강질환 폐질환 식도질환 전부 여러분들 대표적인 암수수는 다 흉부외과 의사분들이 다 담당하는 겁니다 몇 시간씩 여러분들 수술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 숫자가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22년도 한 번 보시죠 이게 지금 이제 간단 간단합니다 1990년부터 이런데 꺾이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한 해에 전공이 숫자가 흉부외과는 20명 19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19명 21명 32명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흉부외과 여러분들 관계하시는 의사분들이 추계치는 더 줄어들 거다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은퇴자들이 은퇴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난 겁니다 이게 외과 수술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가장 왕성하게 여러분들 수술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50대 그리고 60대 초반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체력적으로 워낙 여러분들 강도가 높기 때문에 60대 중만반 늘어가더라도 이 수술을 그 장시간 수술을 집중력을 유지해서 수행하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급속하게 뭐죠 2025년부터 흉부외과를 떠나는 겁니다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가장 베테랑 흉부외과 의사분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어려운 분야인 겁니다 이 분야에 윤 대통령께서 완전히 망치를 가지고 깨버린 겁니다 전체를 다 판 자체를 이게 안 돌아온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못하는 겁니다 수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제가 딱 한 것은 이게 2022년 6월 17일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10년 내 흉부외과 전문의 1천명 미만 특별법과 대체법을 마련해서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이 전공의 전문의 고갈 의료공백 한계에 닿은 흉부외과 의사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 총리 복지부 대책위에 구성을 하나 깊이 필수 의료과를 알리는 흉부외과는 생명과 직결되는 폐심장 대동맥 혈관질환 수술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과 역량은 폐이식 심장이식 인공심장 등 특수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저수가 정책과 의료진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의료기관 곳곳이 의료공백에 심각한 상황이다 수술을 못 받는 겁니다 즉시에 2024년부터 이렇게 베이비 부모 세대 될 겁니다 저 세대 중심으로 이제 은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2024년부터 배출 전문의와 은퇴자가 역전하게 되면 10년 후에는 활동 전문의 1161명 가운데서 436명 30.5%가 은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릴 것이다 전공의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1년차에 4년차 전공의가 모두 존재하는 전통적 수료 시스템이 작동하는 병원은 5곳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뭐죠 띄엄띄엄 있는 겁니다 도제식이니까 1년차가 있어야 되고 2년차가 있어야 되고 3년차가 있어야 되고 사전자가 있으면서 그 여러분들 기술들이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외과 시술 수술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물려지겠죠 그걸 끊어버린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그걸 다 단칼에 끊어버린 겁니다 진로인력과 수요 공급의 불기능으로 인한 의료진 그게 이제 숫자가 줄어드니까 의료진들이 번아웃 너무 힘들어 이제 떠나는 겁니다 흉부역과 전문의는 주말 제외 평균 63시간 50분 일평균 12시간 70분을 근무하고 월평균 당직 인수는 5.11 병원의 대기 근무는 월 10.8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여름 상황이 이번 사태로 완전히 파구에 이른 겁니다 보시면은 이래도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퍼붓는 겁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마움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흉부외과 진로수가를 합리하고 전공의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두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법적인 보호망 법적인 보호망을 확충해서 사법 리스크를 좀 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흉부외과 문제뿐만 아니고 대부분 필수 의료과가 비슷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게 2022년 6월달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2018년 4월 이야기입니다 4년 뒤에 국내 흉부외과 전문의 400명이 부족하다 이야기죠 400명이 흉부외과는 외과계에서도 전문의가 연간 20명 정도 배출되는 대표적인 기피 분야다 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겁니다 78명이 1차 년 2차 년 3차 년 1990년대 이후 매년 전공의 지원들이 크게 떨어지면서 자연히 배출되는 전문의 수가 줄어들었고 전공의가 부족하면 근무 환경이 악화되고 현재 활동적인 전문의의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닥쳐오고 있다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흉부외과 전문의 275명이 무더기로 정년을 말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60대가 접어들게 되면 눈도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물론 시력을 보강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밀수술 요즘 로봇 같은 걸 많이 사용하지만 그래서 손재주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고위험군 고난도 수술 등 높은 사망률이 예상 상황에서 의로분쟁조정 자동개시법 예외조항을 적용한 덕 의료진을 보호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증질환의 경우 자동으로 의로분쟁조정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신경외과의 경우 대부분 중증질환에 해당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 날 아산병원의 아주 유능한 흉부외과 부교수께서 떠나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흉부외과의 미래가 없습니다 3월 19일 이야기입니다 사표낸 겁니다 이분이 개호 버텨오던 흉부외과는 남은 사람들의 온몸과 마음을 갈아내며 얼마간 버티다가 결국 문드러져 버릴 겁니다 이 땅의 가장 어려운 환자들 포기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느니 차라리 의협을 떠나겠습니다 한 달 만에 이 땅의 의료가 회복불능으로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3월 19일입니다 올해 올해 최세훈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부교수님 말씀입니다 폐암 진단을 받은 후에 한 달 이내 수술한 비유를 따졌는데 지금 폐암 환자들은 기약 없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 차이가 너무 커서 정신을 온전하게 가다듬을 수 없습니다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흉부외과의 경우 정부에 고작 100명의 전공에 있고 매년 20명 남짓 나오는 경우 한 점의 전공이니까 한 사람이 만 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여전히 위협과 맹령으로만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한자 수천 수만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아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 수십 년에 걸쳐 싸운 의협 제가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해 제 삶의 목적을 포기합니다 최세훈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가 떠나면서 남긴 글인 겁니다 의사분들은 이런 외과의사들은 아마 한 달 안에 폐질환을 진단받고 수술해서 완치시키는 그 자체가 그냥 삶의 목표였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뭡니까 그냥 박살 내버린 겁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통계로 안 잡히는 겁니다 너무나 애통해하는 겁니다 한 달 안에 진로를 해서 폐질환이 발견이 되게 되면 한 달 내일 여러분들 바로 수술에 들어가서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이 양반들이 그냥 살아가는 목표였던 겁니다 그게 전부가 다 박살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3월 달 이야기입니다 4, 5, 6월 얼마나 이런 많은 환자들이 지금 그냥 죽음 상태로 내몰리겠습니까 나 이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분들을 매도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라는 부분을 한 번도 생각하고 어떻게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고마움을 모르냐 감사한 마음을 모르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데도 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전공의 한 사람이 만 명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 이야기가 전공의 한 사람이 만 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이 우리나라 국민 만 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만 명을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오늘 오늘의 말씀을 cousins이 드 dazzle 너데도 ihr 우리